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잠 자서 미안합니다 어린이 상패 직전 빨리하네 오자마자 어린이 상패 직전이 짜라라고 있네 지신다 어린이 아니잖아요 셀링님 사귀할 거도 고마워요 어린이야 어린이야 선물 내놔 어린이라고 낭만 어린이라고 불러주세요 마음많은 어린이 낭만 어린이 어린이야 선물 줘 자신이 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늘었다 근데 선물 뭐 받고 싶음 아 아 시애찬은 미미 컴퓨터 받고 싶음 아 아 시애찬은 다이슨 청소기 갖고 싶음 아 시애찬은 시애찬은 청소기 놀이 할 수 있는 다이슨 셀만 안 들었지 강도 다름없네요 이케 Lightning 아 IG 아이씨 출발해야 돼 네 오늘은 엘들링하는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는데 여긴 어딨지? 아 너무 똑같아서 담배 없이 살 수 없어 어린이야 선물 내놔! 어린이라고! 이거 타고 올라가면 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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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저거 듀토리얼에서 본거 같은데? 저거 싸우는거 아닌거 같아 올라갑시다 안녕히계세요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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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니가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야! 개색 개새끼 주제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수가 있어 으아아악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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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손가락 되게 많네 아래 아래 야! 으악! 으악! 시발 이건 진짜 아니다 야! 아니야 내 힘으로 일단 해보고 싶어 근데 거기는 엠피씨 부르는 데가 없었잖아 내가 거기는 엠피씨 부르는 데가 없었잖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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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서 막고 막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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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I am the lord. 개시발. 아 나 진짜 이건 개시발. 아 나 어이가 없네. 막고. 상황까지 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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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다! 아. 역시. 네펠리님이야. 존나 강해. 아. 아. 야 나 혼자서도 반피는 깠잖아 일단. 개소리야. 반피 봤지? 반피 씩이나 깠는데. 씨발놈. 아. 그저. 버스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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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야. 나한테 천박하다 그랬어. 야. 비실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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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뭔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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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어. 고룡단석. 어. 고룡단석이라고. 얘 죽이는 거 아니야? 아니. 졸라 썩어졌게 말하길래. 아. 진짜. 졸댓네. 점프. 졸난다. 진짜. 졸난다. 야. 저건 내가 어떻게. 야. 아니. 님들. 대체. 사진이라도 좋으니. 꼭. 인증해줘요. 그러게. 죽다기. 어린이라고 하니. 어린이용을 찾게 되는군요. 아. 마법봉이 아니라서. 실망하셨구나. 기다리셈. 여섯 번 봉 찾아오. 하지 마라. 우리 집 비눗방을 차고 넘친다. 뒤져. 갖고 오지마. hopes accompanying daughter golden boweley. 하지만 본인은 모르겠는걸. 헉. 아! 아! 잔기. 으으으으 OUR sciwi. 으으어. 아! beingashot habit. 여기다 여기 보내면 되는건 glue. 하면서 막 히이 volumes ride it. 미иг it off! other people can call it. 여 더 윤들이 썬 적금 전날 이상한거 보낼래 애파리를 못거네요 너무하네 이건 어버이날 선물이야 본인 선물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챙겨주는 시럽들 착하지 않아? 일단 어린이날이라고 수상하게 이상한 선물 주신거 정말 너무 감사하구요 어떻게 그쵸 아 나 17시간이나 했네 와아 나 진짜 애들링 많이 했다 나 솔직히 이렇게까지 오래할지 몰랐거든요 좀 식목 좀 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다 진짜 생각보다 포기 안하고 많이 했다 진짜로 통합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송오면 꼭 해보겠습니다 배송오면 꼭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부터 이렇게 아니 여러분 대체 오늘 저한테 왜 이렇게 뭔가를 많이 쓰시는건가요? 아 와아 부채솔스테이크 감사합니다 나 오늘 선물 엄청 많네 매개인 선글라스도 공주님 세트도 이어폰 버블건도 코코넛 브라스도 마미손 복면도 프리미엄 먼드 오리도 호랑이 스스로 팬티 여까지 얘기하니까 존나 어질어질하네 게임 100년에 봄날은 가고 심지어 특정 포함이야 개좋아 감사합니다 아 수비드 부채살 스테이크 350g까지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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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방송도 더 오래할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으악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